13년 전 이맘때 한파 속에서도 서울 시내의 한 술집에선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맨스의 주인공은 3, 40대의 남녀. 이 둘 다 이혼을 경험했고 또 아이들도 있어서였을까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들.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연인이 됐고 그의 봄에 혼인신고까지 올립니다. 남편이 대단한 집안 출신 또 부유한 엘리트니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이들의 결혼생활. 그런데 뜻밖에도 얼마 뒤부터는 신혼집에 냉랭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살인으로 끝난 재혼 커플의 꿈을 들여다봅니다. 각자 한 번씩 결혼생활에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재혼을 했는데 그 끝은 본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이들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들이 42살 남성 성모 씨 그리고 37살 여성 이모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11년 1월에 서울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둘 다 이혼 경험도 있고 또 자식이 두 명씩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 씨가 먼저 이 씨에게 크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어떤 재력 또 집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일단 본인이 아주 명망 높은 법관 집안의 아들이다. 그리고 친인척 대부분이 법조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본인도 서울에 명문고 졸업하고 또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그런데 나는 집안 사람들이랑 다르게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님이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하면 수억 원짜리 강남집을 선물해 주실 거고 그 외에도 또 현금으로 수억 원을 지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하고 동문이시네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여성 이모 씨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이혼을 하고 본인 남동생하고 둘이 좀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조건이 거의 완벽하죠. 지금 부유한 데다가 결혼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적극적이었으니까 금방 연위로 발전했고요. 그해 봄부터 결혼 얘기 바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그냥 만난 지 4개월만 일단 혼인신고하고 바로 9월부터 동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가족들은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일단 동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처음 시작 자체가 합치자마자 삐걱댔던 게 결혼하면 강남의 아파트는 고소하고 그다지 좋은 동네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작은 빌라에서 살기 시작했던 겁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또 이러저러하게 사정설명을 하고 진짜로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잘 마무리된다. 지금 잠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살림을 합쳤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일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부유한 사업가의 행색이 아닌 거예요. 교수님은 일단 수상하잖아요. 오늘 참 결혼 사기 여러 건 나오는 것 같은데 추정컨대 아내는 딱 합쳤을 때 아차 싶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신혼산림을 그러니까 시작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남편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법조인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명문대 법대 졸업생이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오히려 고교 중퇴 학력의 사기정가 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인테리어 가게에서 일을 가끔씩 도와주고 일당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외에는 벌이가 없는 백수였고 그리고 이제 가구 설치 기사일을 가끔씩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쓰는데 급급을 했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건 사기를 당했다고 여성이 느끼니까 하루가 멀다고 계속 싸우고 고성과 폭력이 오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 사기 결혼인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좌절이었던 거고 배신감이었을 거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또 사기 쳐가지고 결혼한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삶을 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긴장이 깊은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뜬금없이 남동생이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동생이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남편과 제주도로 여행 가게 됐다. 아, 화해했다. 이렇게 문자를 동생이 보낸 겁니다. 아니, 남편하고 싸워서 이혼하자 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화해해서 제주도에 간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처남 될 사람이 처남이 누나, 아내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아내분이 자기 남동생한테 야, 네 매형하고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갔다. 화해했다. 납득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처음에는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동생이 느끼기에 여행 간다던 누나가 보름 넘게 연락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이상하다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동생이 받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차량 이동 경로, 부부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 보니까 이 제주도로 여행 갔다는 사람이 전혀 다른 곳에서 돈을 뽑고 있고 뭔가 수상합니다. 결국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게 남편 성 씨였습니다. 이 성 씨는 2개월가량 전국을 떠돌다가요. 수원의 한 찜질방에서 붙잡혔습니다. 부부싸움 도중에 아내를 살해했다. 그리고 안매장했다. 결국 실토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검거 당시 상황,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너무 많은 욕은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살해하기 바로 직전에 저하고 저희 집안에 대해서 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욱해서, 무괄적으로 살해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령이 있기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게 화가 나서 내리쳤는데 그 순간 이것도 하나의 큰 죄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목을 졸랐습니다. 차, 이 둔기로 내려쳤다. 아, 근데 정말 뻔뻔하네요. 사실 본인이 다 거짓말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일단 이 성 씨 주장입니다. 2011년 11월 초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까 이거 사기 결혼이니까 위자료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 주장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있는 아령을 집어들었다.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령을 들고 쇠아령입니다. 이렇게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통수를 때리면 살해 의사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내는 필사적으로 그 상황에서 피해서 화장실에 도망쳤는데 그 상황에서 이성을 잃어서 여러 차례 내리치고 결국 목까지 졸라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겁니다. 자, 교수님. 실제로 이제 사기 피해도 모질라서 결국은 이제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럼 우활적이면 자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를 안매장하고 시신을 유기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신 유기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포대자료를 갖다가 구입을 하고 시신을 차로 옮겨서 갔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면 경주에 있는 한 사찰 인근 저수지 야산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결혼 전에 사망한 아내와 같이 갔던 곳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인 것이 바로 차를 몰고 갈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한 건지 CCTV에 알리바를 남기려고 한 건지 이 사망한 아내 시신을 갖다가 거기다가 앉혀놓고 옷도 갈아입히고 또 모자를 씌워가지고 조수석에 앉혀놓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매장을 하고 난 뒤에 인근 사찰에 가서 아내가 교통사고로 해서 죽었으니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위패를 봉환했다는데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그런 잔혹한 짓을 했으니까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홍천 폐가의 아궁이에서 아내를 거기다 앉혀놓고 부처님같이 앉혀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불을 갖다 질렀다 하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심리로 보입니다.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스님들 천도제 좀 지내주십시오 하면서 위패를 봉환했다. 그 이후에 본인은 전국을 떠돌면서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내가 통장에 모아뒀던 돈 또 신용카드도 긁었고 현금서비스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탕진한 게 천만 원인데 그 대부분을 불법 안마시술소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썼습니다. 검거 당시에 그래서 수중에 있던 돈이요. 단돈 500원뿐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시신 발굴할 때 그 옆에 있었는데 제사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경찰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먼저 예를 갖추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뻔뻔함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자 말이죠. 징역 15년 나왔잖아요. 이게 벌써 13년 전 사건입니다. 나왔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기 3분의 2 이상 지났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교도소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2011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형량이 많이 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용서해줄 만한 감형해줄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를 살해한 방법도 그렇죠. 뒤에서 공격해서 결국에는 살려달라는데 목줄라 살해까지 했죠. 이후에 사체 유기했죠. 그 돈 아내 돈 가지고 유흥업소를 다니고 그래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재판부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011년 사건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15년에 그쳤습니다. 2, 3년 뒤면 나오거나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와서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포 10, 3년 뒤 감사합니다.